coming sex king is coming sex king is coming 아 예 어떻게 생겼어? 어떻게 되셨나요?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네? 잠시만요. 뭐하시는 거예요? 뭐야 이게? 천만 사원 긁었고요. 컴퓨터 열대 앞에서 드리겠습니다. 아 예 알겠습니다. 열대요? 네. 그리고 커피 한 잔 좀 앉아주세요. 아 예예. 잠시만요. 자 여러분 모두 오이류 반갑습니다. 여러분 고객입니다.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천만 원 긁었고요. 자 깔끔하게 천만 사원 긁었고요. 자 컴퓨터 사양은 1070과 1060이 랜덤으로 섞어서 나갑니다. 받는 방법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. 댓글로 여러분들 보겸이 형 보이류 보겸이 형 애템 문 닮으면 확 보겸이 형 싸버렸어.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댓글을 다신다면 여러분들 메일 주소로 꼭 남기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누르시고 여러분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. 당첨 당첨 당첨자 발표는 정확히 열흘 뒤에 발표하겠습니다.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고요. 천만 사원 긁었고요. 열 한 대 나눠 하도록 하겠습니다. 1070과 1060이 덕제된 여러분들 컴퓨터가 열 대가 나갈 거고요. 나머지 한 대는 정말 운 좋은 분이에요. 뭐냐 1998년식 박찬호의 체인기업 3보 컴퓨터를 제가 직접 배송해 드리고요. 너구리 풀옵션 그리고 지혜찾기 풀옵션 카드놀이 풀옵션 핏몰 풀옵션 가능합니다. 렉 안 걸리고 마구 잘 즐길 수가 있어요. 정말 숙제만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제가 직접 배송해 드리고요. 리얼눈